경례! 경례! 정성! 바로! 좋습니다. 5단계까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나 3단계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. 3단계는 잠시 오른쪽으로 못하고 있으나 3단계까지는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. 5단계까지는 4단계까지는 대답 또 넘어지게? 갑자기 눈밭이 됐네 내려오는 길에 눈사람 하나 만들까? 응 새끼 멋있다 오른쪽으로 붙어서 가 떨어질까봐? 저기 먼저 내려갈까봐 안돼 왜이렇게 깨끗해? 그니까 뽀송뽀송해 그니까 왜이렇게 깨끗해? 왜이렇게 깨끗해? 그니까 뽀송뽀송해 왜이렇게 깨끗해 찍고있어? 응 이거 개맞네 이거 먹으냐 뭐야 이거 먹을 것 때문에 니 새 키웠었다면서 왜이렇게 무서워하는데 난 새해 무서워 나 다리 떨려 아 나 다리 떨려 원래 밑에는 아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? 아 그래요? 응 응 점점 생기네 아닌데? 아까올로 나오는데? 그런가? 응 아까 범위가 대신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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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에이 에이 에이 양손으로 먹네 고기 써도 좀 예쁘다 라디오에 나왔던 오늘 밤의 날을 보면서 이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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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니 스타일이네 응 오늘 옷 입은 옷 빼고는 다 니 스타일 좋아? 응 아 이거 쿨톤 핀다 할게 네네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나 손이 파서 바르고 싶어 손이 파서 바르고 싶어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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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인, 언더 같은 줄 알았지? 그니까 와인, 언더 같은 줄 알았지? 와인, 언더 같은 줄 알았지? ? 이리 와인, 언더 같은 줄 알았던걸로 이리 와인, 언더 같은 줄 알았지만